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마비가 풀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. 이 치유는 지난 목요일 낮기도의 치유시간 간증인데요. 사랑하는 교회 50대 여자 성도님이신데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심한 어떤 언어적인 공격을 통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왼쪽 눈과 팔과 손에 마비가 찾아왔고요. 또 마음에도 그분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떤 상처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그 마비가 찾아온 상태로 낮기도에 오셨어요. 그래서 치유시간에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에 눈과 팔과 손에 있었던 모든 마비가 완전히 풀어져서 마비로부터 자유케 되셨습니다. 할렐루야 스트레스로 인한 마비를 푸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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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